교진이 암세포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대장내시경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.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연구단 김대형 교수팀은 그래핀과 나노입자를 내시경에 접목해 암세포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연구팀은 암세포의 전기저항이 정상세포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 전기전도도가 높은 그래핀 복합체를 내시경에 부착한 뒤 전기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암세포를 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와 함께 암세포와 결합하면 형광색을 띠는 나노치료 입자를 개발해 암조직만을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했습니다. 연구팀은 동물실험으로 효과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 임상을 거치면 다양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